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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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해 줘? 3살 중간입니다! 이게 또 허가한 증정직이라고 허가한 증정직이라고 잘 어울려 잘 어울리네 안녕하세요 조선혼담 공작소 꽃파당에서 도준 역할을 맡은 변호성입니다 막 찰이 끝났어요 왜 그래 우리 왜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진짜 저 처음 감독님 미팅하고 오디션 봤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마후님 그리고 영수 지와 개또 이수 그리고 선배님들 같이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일 집에 가서 일어나봐야 좀 더 알 것 같은 느낌이고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더우시죠? 저 변호석도 더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그리운 팀 엥 니 버젼 ga 라